네 한번 써보려고 그랬어요? 아니야 아니야 옛날에 그 선물 받은건데 안쓰다가 웰비치 입니다 어딘가 아시겠죠 여기도 이제 블랙을 많이 치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 파도가 쎄때는 위험합니다 여기 그래서 너울성 파도를 넘겨서 캐스팅 지금 해가 정면이라 거짓 뭐 찌를 보고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편광을 끼던 이상인걸 끼던 간에 그래서 줄을 충분히 주고 초리로 오는 감을 보고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약간 직벽수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줄을 충분히 줘서 가라앉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지를 보는걸로 그러니까, 좀 더 오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전선 시대에 입질 왔죠 초리해서 지금 똑똑 치는게 느껴지죠 걸었습니다 오케이 줄의 인장력과 대탄성 그리고 드랙을 이용해서 잡는 거에요 너울성 파도가 밀어줄 때 그 때 쓱 지그시 올려야 되고 너무 많이 감으면 또 초리 작살나니까 이 정도만 감습니다 가자 인마 에에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아니 이 아예 그건데 한번 체크해 보고 어떤 거 으 형님 살림망 있나요 혹시 아 그래요 그럼 넣어 놓을까요 형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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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요 옛날에 그 선물 받은 건데